시와 MTB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거북섬동 행정복지센터를 개청합니다. 올해부터 시흥에서 거북섬 웨이브파크의 파도프를 이용한 K-시흥 생존수영 교육이 추진됩니다. 오는 7월 15일 능곡동에 새로운 물놀이장이 개장합니다. 7월 둘째 주 빠르고 간편하게 시청 소식을 전하는 시흥시청 소식의 김유경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시와 MTB 주민들의 행정접근 편의와 다양한 동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거북섬동 행정복지센터를 개청했습니다. 정황이동 출장소였던 기존 거북섬 주민지원센터엔 불가능했던 일부 통합민원 업무와 사회복지 업무가 거북섬동 행정복지센터로 개편되며 가능하게 된 건데요. 새롭게 주민자치 프로그램실을 마련하고 향후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거북섬동 주민들은 더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됐는데요. 언제나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흥시죠. 이를 통해 거북섬이 대한민국 관광, 해양레저의 거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3, 4학년은 생존수영 교육이 필수죠. 두 번째 소식은 시흥만의 생존수영 교육입니다. 전국 초등학교 3, 4학년이 각 지역의 수영장에서 생존수영을 배우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시흥시의 초등학생들은 거북섬 웨이브파크의 실전 파도풀을 활용해 생존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실제 바다와 동일한 환경에서 수영훈련이 가능해진 건데요. 더불어서 해양에서 발생하는 위험 해결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됐습니다. 인공파도풀을 활용한 생존수영 수업은 일반 실내 수영장에서 교육을 받는 것보다 학생들에게 실용성과 실제성 있는 교육이 되어 좋았습니다. 올해는 첫 시행이라 냉정초와 능곡초, 군서미래국제교회 3학교 13학급의 학생들이 실전 파도풀을 활용한 생존수영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시흥시와 교육청 그리고 도시공사는 교사들의 웨이브파크 실습을 지원해 찬현도학교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이 다가오는데 어디로 물놀이 가야 할지 고민인 분들에게 좋은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는 7월 15일부터 능곡동 중앙공원과 장현귤린공원에 새로운 물놀이장이 개장합니다. 이를 기념하는 개장식이 15일 개장일 능곡동 중앙공원 야외공원에서 열리는데요. 다양한 시민 참여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새로 개장하는 물놀이장 외에 시흥에선 기존 15개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기존 물놀이장들은 7월 8일 개장해 8월 27일까지 운영된다고 합니다. 휴장일인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을 제외하고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하니까요. 시민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새로운 물놀이장 개장을 통해 더 많은 시흥시민들이 여름을 즐겁고 안전하게 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시흥시청 소식의 김유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흥시청 소식의 김유경이었습니다.